행복한 목요일 밤, 햇빛 투게더! 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, 약간 엉뚱하면서도 되게 플러스 이미지였고, 그 사람 자체가 재미있어서. 전형 5억 주고 전신! 그러지 말자! 또 나온다, 또 나온다! 이건 괜찮잖아, 이건 이쁜데? 갑자기 이렇게 시작해 주세요. 이렇게 쑥! 이렇게 쑥! 이렇게 쑥! 그만! 그만! KBS 월드 KBS 월드 KBS 월드 KBS 월드